삼촌 집에 제이콥밤아내가 오라지 엄마한테 온다 그래? 응 엄마 통역 부탁드립니다 시현아 지금 뭐 먹는거야? 강냉이 먹어? 맛있어? 삼촌도 한입 줄래요? 네 아 아 삼촌 한입 줄래요? 아 삼촌도 한입 줄래요? 먹던거 말고 세거죠 아 시현아 아시아 좀 주려라지 맛있다 삼촌 배고프잖아 삼촌 배고프잖아 그래 삼촌 배고파 하나 더 주세요 아 아 맛있다 냠냠냠냠 너너날냠 ㅋㅋㅋㅋ 시하고 시하고 온대 이렇게 불안해도 안 무서워 맵네 삼촌 줄거야? 응 이거 한거 더 맛있어 이거 오빠 예 오늘 밥이 다 먹었잖아 나도 먹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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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a 막 촌 하 아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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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귀엽잖아 진지 마 앞이로 우리 쉬어보인게 ㅋㅋㅋㅋ 아이 안 맥주 알 관심 할머니가 안 가르쳐줘요 하이 안녕 내 애교는 제일 많잖아 요한이 있으시면 여기 저녁나는 곳에 한번 동참하세요 펭이 지제도 나갔다. 펭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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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에 꽃이 튀겨 없어졌어. 아래에. 내가 놓고 갔던 거예요. 누가 여기 안.